국물에다가 라면 끓여서 소주 한 잔 찌꺼 해 보겠습니다 단새우 둘 세 개 라면 투하 저번에 제이형이랑 먹고 남은 거예요 선자누님 이삿짐 좀 도와주고 산삼주 한 잔 찌꺼려 뭔 소리지? 아 큰일났네 이거 어디 들고 가냐 이거 부채로 가져가면 빡채로 가져가야 돼 5kg짜리 22,000원 오늘의 한 잔 찌꺼려 저번에 제이형하고 먹다가 남은 건 냉동실에 넣어놨었거든요 삶아서 홍가림이 몇 개는 먹고요 국물에다가 라면 끓여서 소주 한 잔 찌꺼 해 보겠습니다 따로 번져내고 국물에다가 라면 끓일 거예요 가리비 국물에만 라면 끓이면 좀 아쉬우니까 일단 저번에 먹고 남은 단새우 둘 세 개 군라면 먹어요 여기 또 수프는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가리비는 해산물은 기본 자체가 짜기 때문에 수프를 조금 덜 넣는 게 좋아요 한 3분 정도만 라면은 가리비는 감칠맛 추가하는 역할만 하고 단새우 라면 적은 양으로 가리비 먹은 티만 내고 라면으로 먹어야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상의 삼촌을 힘나게 합니다 오랜만에 먹방 촬영입니다 한 2주 만인가요 홍가리비는 저번에 제이형이랑 먹고 남은 거예요 오늘은 좀 고급진 술을 얻어왔어요 선자누님 이삿짐 좀 도와주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한 잔은 먹어봤는데 도수가 13도 밖에 안되니깐 거의 와인 수준이에요 찌끄려 먹었습니다 맛있는 안주가 있으니까 잘 보이게 해놔야지 산삼주 한 잔 찌끄려 뭔 소리지 일단 먹고 보자 짠 국물 맛보겠습니다 새우 국물이 강할지 가리비 국물이 강할지 새우 맛은 나긴 한데 웬만하면 새우면 새우 가리비는 가리비 따로 먹고 라면은 따로 그 국물에 끓여 드시는 게 나아요 진짜 낭비야 이런거요 아 감칠맛 죽인다 일단 가리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홍가리비의 겨울철이 철인데 이제 거의 끝물이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짠 와 술 한잔 안할 수가 없네 이거 짠 제가 제이형한테도 그 얘기를 했나 이게 골뱅이보다 더 맛있더라구요 달아요 달아 다 먹자 여름 비주얼입니다 초장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사비 찍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늦게 하면 와사비 살짝 올려 드시면 되고 초장 같은 거 굳이 찍을 필요가 없어요 강한합니다 홍가리비가 요리도 되게 편하구요 굳이 세척 안하셔도 끓는 물에 그냥 삶아서 바로 까 드시면 돼요 이것만큼 손질하기 편한 건 처음 봤어요 저 같은 경우 라면 끓일 거 대비해 가지고 바깥에 씻기는 했는데 그냥 슬슬 헹궈서 쪼어서 그냥 까 드시면 됩니다 다 먹어도 돼요 내장까지 다 먹어도 돼요 내장까지 자 술 한잔 찌끄려 새우부터 먹어볼까요 새우 대가리도 먹어도 됩니다 역시 새우 대가리지 단세무는 껍질이 되게 연해요 껍질까지 드셔도 됩니다 딱딱하지가 않아요 사실 뭐 라면은 완벽한 식품 아닌가요 가리비 필요 없어 라면 하나면 소주 한 면과 슬프를 살짝 덜 넣었더니 간이 딱 맞아요 다 넣으면 무조건 짭니다 이거 바로 이 맛이지 홍가리비 이 홍가리비는 그야말로 향긋한 향기가 납니다 해감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양식이고 바닷물 중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닷물 중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닷물 중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새우나 하나 먹어 볼까요 단세우는 회나 초밥으로 먹는 게 나을지 싶습니다 이 비싼 걸 라면에 빠트려 먹기는 너무 실상 같은데 몇 개 안 남아서 이렇게 끓여봤는데 라면 자체보다 국물의 풍미가 좀 있습니다 홍합이랑은 또 다른 맛입니다 은은한 조개의 향기가 올라옵니다 뜨거워 가리비는 가리비 들어 맛있고 제이형이랑 5킬로짜리를 제가 손질을 다 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둘이서 혼가리비로만 배 채웠기 때문에 맛있다 제가 새우탕을 좋아하거든요 새우탕 맛이 나요 이거 너무 빨리 먹으면 다 치워야 되니까 껍데기는 데코용으로 남겨놔야겠어요 전복보다 사실 저는 이 혼가리비가 훨씬 더 진한 맛도 있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딱 혼가리비 다 알 것 같아요 와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약주 종류는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방에 다 먹고 효과가 있어요 자 산삼주 먹고 밤에 한번 써먹도록 할게요 밤에 사인식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깜짝짝짝짝짝짝짝 worshp 가리비 맛은 거의 안 나고 새우가 녹색해버렸습니다 조금씩은 따라야 겠다 한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쌈 따가 빠진거 새우 뿔 따고 올해 헝가리비 제이형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한번 먹어야 겠네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대신 들고 오기가 부피가 크니까 들고 오기가 좀 그렇죠 먹고 남은거 이렇게 데코형으로 쌓아 놓고 먹는 것처럼 홍가리비는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놓고 먹어도 금방 먹어요 양이 별로 안됩니다 오늘 먹방은 인천부평 삼곡동 이틀동안 제가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그거 기념으로 촬영 잘 끝나서 먹는거에요 영상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아 좋다 역시 라면에는 가리보다 새우가 낫습니다 조개구이찍 가면은 몇개는 이렇게 주는거는 먹어 봤어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먹고는 먹어 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맛있어서 추천해 드리려고 일부러 촬영을 했습니다 조개구이찍 가면은 몇개는 이렇게 주는거는 먹어 봤어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 먹고는 먹어본 적이 처음이라 너무 맛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단새우는 물에 빠트리니깐 그냥 새웁니다 가리비 맵게도 남았나 모르겠네 가리비 한점이면 소주 한잔 충분히 나옵니다 냉동해놨던거라 확실히 맛이 좀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짠 그러고 싶어 먹방이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맥주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가리비 삶아서 좀 까먹어봤구요 단새우랑 가리비 국물에다가 라면까지 끓여서 아주 단초로 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무지 좋아하기는 한데 먹어나면 배가 아프니까 자주 못 먹는데 저녁에 먹는 라면은 야식게 먹으면 더 맛있구요 지금까지 사진감인의 한잔찌꺼리 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걸 먹어볼까요 먹을게 있나 모르겠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